음... 너무 클린한 것 같아요. 완전 청정하죠? 영상은 잔잔하고 재미까지도 클린합니다. 어... 댓글과 조회수도 클린해요. 그건 좀 있으면 좋겠는데... 저는 그림방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,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길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극적이고 무분별하고 인폐가 되는 그런 영상들보다 모든 영상이 클린한 컨텐츠이길 바랍니다. 2022년 클린 컨텐츠의 달빛으로 그리다도 참여합니다. 손끝으로 만드는 클린 컨텐츠